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GPU 서버 사용법을 알려드릴 조교 이현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사용의 두 가지 옵션인 PyCharm과 Jupyter를 이용해서 GPU 서버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와 질의응답 채널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GPU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옵션은 첫째 PyCharm, 둘째 Jupyter입니다. 개인적으로 PyCharm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upyter는 세팅하는 데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버와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백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GPU 서버가 미사용 혹은 부정사용 등으로 회수되었는데 백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작업한 코드까지 모두 소실됩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먼저 팀별로 보내드린 이메일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Vessel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Vessel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무언가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 위에서 Snoop Fast MRI Organization을 선택하신 다음 Workspaces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My Workspaces에서 New Workspace를 누릅니다. Workspace Name은 원하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클러스터와 리소스는 사진과 같이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요. 노드들이 전부 선택되어 있을 텐데 자동으로 비어있는 노드 하나가 할당될 것이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노드 하나는 여러분이 쓰실 GPU 서버 하나를 의미합니다. Max Run Time에는 0을 입력하셔야 도중에 서버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후 이미지는 오른쪽 사진의 위의 내 옵션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위의 Python 3.6, CUDA 10.2로 진행했습니다. Advanced Setting은 건드리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스크가 100GB라고 적혀있지만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Volume의 Add Dataset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 Select Dataset에서 Snoop Fast MRI, Fast MRI를 선택하시고 Mount Pass에 Slash Root, Slash Input을 입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코드, 데이터셋, 결과는 서버의 Slash Root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후 Start a New Work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스테이터스가 Pending, Initializing, 그리고 러닝 순서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면 공통 세팅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러닝 상태인 런타임을 절대로 스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미네이트 하실 경우 해당 GPU 서버는 대회 시작 시점으로 초기화됩니다. 이제 두 가지 옵션 중 파이참을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입니다. 주피터나 커맨드라인 시큐어셀을 쓰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먼저 파이참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다운로드 링크의 JetBrains 홈페이지에서 파이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대 학교 이메일로 유료 버전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치하신 후 파이참을 켜셔서 New Project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경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Fast MRI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왼쪽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린 Fast MRI Baseline GPU의 코드와 유틸즈 디렉토리를 Fast MRI 디렉토리에 드래그하고 Refactor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됩니다. 이제 Fast Homepage의 My Workspaces로 돌아가셔서 Quick Tools SSH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Create SSH Key란을 복사하셔서 파이참 왼쪽 아래의 터미널을 누르신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Enter를 누르고 원하는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id, ed 숫자 5자리 파일과 .pub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슬 웹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의 Account Settings에 들어갑니다. RASSH 키 항목에 원하는 이름을 쓰시고, id, ed 숫자 5자리 .pub 파일을 메모장으로 이어져서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하고 Add를 누릅니다. 그러면 키 하나가 더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GPU 서버와 파이참을 연동할 차례입니다. 상단 메뉴 바이 파이참, Preferences, 혹은 윈도우에서 하신다면 파일, 세팅으로 가셔서 Project Fast MRI의 Python Interpreter를 누르신 다음 Add 버튼을 누릅니다. Secure Shell Interpreter로 가셔서 웹페이지에서 확인한 포트와 호스트 주소를 입력한 후 유저네임은 반드시 루트로 합니다. 그러면 키페어를 누르신 후 새 슬라이드 전에 확인해둔 키파일인 id, ed 숫자 5자리의 경로를 Private Key File 칸에, Path Phrase 칸에는 만드신 Path Phrase를 입력합니다. 싱크 폴더를 수정하셔서 리모트 패스를 slash root, slash fast MRI로 바꾼 다음 OK와 Finish를 누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파이참 우측 상단의 리모트 호스트를 누르시면 GPU 서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slash root,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Train Set, Validation Set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나누는 비율은 여러분이 대회를 진행하시면서 결정하셔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로 5개의 H5 파일을 Validation Set으로 사용하겠습니다. Input 디렉토리 아래에 Val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Val 아래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Train Image Array 95번부터 99번까지의 파일을 Val Image Array로 Cut&Paste 합니다. 그 다음 Train.파일을 Run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레이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호스트의 FastMRI 아래에 Result 디렉토리가 생겼을 것이고, 이를 다운로드하시면 여러분이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플롯.파일을 Run하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번 대회 동안 여러분은 Reconstruction을 Target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Jupyter 이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슬 웹페이지의 My Workspaces에서 QuickTools의 Secure Shell 왼쪽에 있는 Jupyter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Jupyter 창이 뜨는데, 우선 FastMRI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내드린 FastMRI 베이스라인 GPU의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만약 폴더 채로 드래그를 했는데 업로드가 안 되는 버그가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폴더를 일일이 만들어서 파일을 드래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rain.ipymb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Run 버튼을 누릅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float.ipymb를 더블클릭해서 Run합니다. 그러면 Reconstruction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런처 터미널을 누르시면 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다음의 이유 때문에 코드를 포함해서 서버에 있는 중요 데이터를 자주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에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트레이닝 코드, 테스트 코드, 디버깅 하는 법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의 HandsOn1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응답의 경우 배슬과 관련된 질문은 다음의 두 채널을 이용하시면 답변이 더욱 빠를 것입니다. 그 외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은 대회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토리얼을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피 챌린지!